그때는 이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고 이 소리를 다시 듣기까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었죠. 네, 다시 찾은 이 공감의 소리 두 번 다시 잃지 않길 바라보면서 올해의 TOP10 여섯 번째 수상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TOP10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. 미요 매력적인 힙합 뮤지션 비오 올 초부터 지금 가수 여러 곡을 차트 녹음시키며 올해의 톱진에 선정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너무 좋은 상 주신 멜론 뮤직 어워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제 투정 받아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 멘토가 되어주시는 장근이 형, 종환이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는 제 친구들 용찬이, 유오미, 현수, 민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경주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헤어메이크업 해주시는 우리 헤어메이크업 쌤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우리 우산들 너무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님 동현이 형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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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단 것도 안 ю ی아 ynn 작alk 서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